심장 건강이 걱정되시면 오늘 저녁에는 고등어 어떠세요? 고등어나 연어, 청어 같은 기름진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. 이 오메가3는 면역을 강화하고 혈압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데요. 특히 가족력이 있는 사람의 심장질환 위험을 40%나 낮췄다고 합니다.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영양소입니다. 무조건 음식을 통해 섭취를 하셔야 돼요. 가족 중에 심장병이 있다 하시면 생선을 챙겨 드시거나 영양제로 오메가3를 보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건강 꿀팁이었습니다.